먼저 아사히 맥주 아님 그리고 김준기의 헤어커트가 자갈치 컷인가요? 저희 엄마가 해준 거 정우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뭐야? 스키정환 아니야? 근데 어릴 때부터 눈매가 살아있네 장군상이다 해루투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그다음 재혁씨 재혁이 웃는 게 맞네 잘 컸다잉 그리고 이제 마술 이거 진짜 대박이지 와 다음 우리 한턱이 염색 뭐 더였는데? 염색만 염색만 아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와 도영아 곰돌이 푼데 곰 본선 1라운드에서 극찬을 받았던 예담이 아 레전